착각하지마! 전에 메이드 복장이었던 건 어디까지나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이거든? 그러니까 주인님이라고 불렀던 건 다 무효야, 무효! 레드 리코리스, 도착! 물러서는 게 좋을... 지금부터는 내 차례라고! 레드 리코리스, 방독면 두고 왔잖아... 물러서! 이런 건 어때? 아직도 부족해? 으흐흐흐흐흐, 화끈할걸? 화끈하게! CRF 활성화, 이건 좀 메울 거야! 소용없어! CRF 집속탄, 제압사격 개시! 아직이야! CRF 활성화, 이건 좀 메울 거야! 아직이야! 이거나 먹어!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갈 거야! 소용없어! 으으... 골삼없다고! 지금 이 모습을 메이드 꼬맹이나 오즈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. 관리국의 정보부에 대한 괜한 환상을 갖게 하고 싶진 않거든. 그럼 다음 영상은 금방 끝! 제압사격 개시! 감사합니다.